길은 여기 다 적혔다니까요. 이 길대로 살아가시는 게 능숙해지시는 게 도인이에요. 그걸 위해서 명상도 따로 해보고 호흡도 에너지 대조야 또 이걸 하니까 호흡시간 하루에 몇 시간도 가져보고 이렇게 보조적인 어떤 기법들을 통원하죠. 방편들을 통원하는데 그게 거기서 어떤 도를 또 얻으려고 그래요. 너 호흡 몇 시간 했냐? 어제 4시간 했어. 야, 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구나. 근데 그것도 도의 어떤 방편이긴 해요. 그런데 그게 도의 본질로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제 너 뭐 했어? 수행하다가 어제 수행하다가 유체이탈을 했어. 야, 너 점점 곧 승천하겠다.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, 정신이 좀 나갔다 들어오건 간에 여러분, 유체이탈을 하건 말건 유체이탈한 거기 가서 육바람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 지금. 꿈을 꿔. 난 요즘 돌다는데 꿈을 안 꿔. 그냥 꿈을 안 꾸는 고등 침팬지. 꿈이 줄었어요. 그냥. 이 사람 꿈이 늘었어요. 그게 중요해요. 꿈속에서 육바람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. 내 마음을 굴릴 때 참나를 자각하고 마음을 굴리는지. 그리고 이 진리들을 내가 알고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지. 이게 포인트라고요. 이게 도인이라는 거. 이게 영성의 본질입니다. 이거 잘하려고 시간 내서 명상도 해보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요즘 공부 못 하고 있어. 영성 공부 못 해. 왜? 요즘 앉을 시간이 없어. 하루에 10분도 못 앉아. 명상을 10분도 못 해. 공부는 24시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10분을 붙잡고 공부가 되네, 안 되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. 지금 저 볼 때 참나 존재 자각하십니까? 아공의 진리를 가지고 입각해서 저를 보고 계십니까? 저 영상도 무상하지. 그쵸? 저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. 법공의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? 내 의식에 나타난 모습이지. 보는 내가 있어서 저게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육바람일로만 잘 대접하면 그게 양심적인 거지. 나는 육바람일만 하면 되지.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.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요. 뼛속까지 아시면 무조건 최소 일지보살입니다. 그런데 일지보살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. 찰나 찰나라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. 이게 아주 그냥 딱 안 잊어버릴 정도 알면 일지보살인데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또 생각하시냐고요.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니까요. 지금 뭔 얘기 드리냐? 일지경지가 이렇게 죽인답니다. 알고나 계세요. 이게 아니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정확히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라고요. 깊은 명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? 마음을 쓰는 동안에는 계속 이 진리대로 쓰려고 눈앞에 이거 적어놓고 늘 보고 한 구절이라도 음미하면서 이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. 오늘 하루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자. 하면서 하나씩이라도 접근해서 매사에 깨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했잖아. 그게 자명하네.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 관리가 아주 수월해지네. 실험해 보면서 자명한지도 점검하면서 이 진리를 계속 인가해 보시는 거예요. 매 순간 인가해 보세요. 잊어버려도 좋아요.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또 인가하세요. 자명하다. 매 순간 자명하게 인가하셔야 돼요. 이거 보세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. 이거 어제 인가했어. 오늘 안 하실 거예요. 문제는 어제 인가했어 해도 좋은데 오늘도 그러면 너무 당연히 알고 이 진리를 쓰고 계시면 좋은데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이거 어제 제가 배웠어요. 아니면 어제 제가 이거 맞더라고요. 어제 인가했어요. 근데 왜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계세요? 그러게요. 이러게 되면 이게 이상하죠, 공부가.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또 떠올려 보세요.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. 고수일수록 더 겸손합니다. 나 했어 이게 아니라 고수일수록 처음 하는 것 마냥 또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분이 고수예요. 오늘 아마 공자님 이런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오늘이 처음인 마냥 또 이 진리들을 진지하게 인가하셨을걸요. 했더라도 또 하면 또 밝아지니까. 고수일수록 더 겸손하러 expert. 이럴숝은 두 갓에 맞춰지бы.